호랑이 떨구기? 키르 사기 스킬 아냐 난 쓰러지 잘 못쓰지만은 호랑이 떨구기 그거다 다른거 같은데? 야 진짜 호랑이 떨구기인데? 아니다 호떨 아니네 저게 멱설을 잡은 상태에서 구사는 기술 어어 좋아 그거네 호캐던지기 저게 목을 붙잡고 있을 때 구사는 기술 호캐하게 저걸 던져 어어 좋은데? 자 1층 갔다가 4층 다시가자 유사하 유사 호떨 아 스케치창에 찍어야되요? 이제 말하면 어떡해! 히트 액션일거야 어 이따 대박 이거네 던져밟기 그리고 와우 매언 호캐던지기 매언 쟤 쟤때 얘기했구만 뭐 도네이션 말하는거야 어흠 띠용 어 챔피언 호캐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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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솟는 기력 오라베지는 쿤역 단숨의 회복이라 역시 스테미너는 잘들어 챔피언 마지막 스파링이야 해줄거지? 계측은 알고 있지? 무기나 도구 히트 액션은 금지라구 그래 존나 빼주겠어 느낌 좋은데 이 길에 100% 약한다 난 나의 600%를 보여주지 응 가자 들어와 호캐던지기 호캐던지기 슈퍼맨 펀치 어디 훗 훗 훗 던 슈발 슈발 개새끼가 어딨어 씨발 살려줬더니 응 흐흐 넘어서구만 흐흐흐흐흐 으아 씨발 당했다 몇 퍼센트가 일 퍼센트가 돼버렷 꼬땅하면 질 뻔했군 제법인데 고마워 헛소리도 많이 하네 아무튼 이만큼 움직인다면 투기쟁이서 우승을 노려볼 수 있겠어 그래 완전 부활이군 그래 얼른 시범 경기에 나가서 관객들에게 부활을 어필해야겠어 그런가 힘내 그래 그런데 팀피언관은 이제 마지막이로군 지금까지 사리야 내 보물을 받아줘 강력의 극 뭐야 이건 스즈님의 유작이야 관객들에게만 배포된 모양이야 자세히 된 주제에 그림성명 투성기나 이것도 순식간 다 읽어버리지 받아도 되는건가 유품같은거잖아 괜찮아 나는 벌써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 스즈님의 기술이 널리 퍼지는데 나도 스즈님도 좋을거야 다음에는 네 길에서 만나자 그럼 강력의 극? 좋아보이는데 소지품 강력의 극 강력의 극 대박 뭐지? 넘쳐오르던 체력을 이용해 호쾌한 공격 적을 지배내 와우 불독인데 불독 강력의 극 강력 어 있다 오오 여기까지만 봐야지 좋아 시비걸로 아이 써먹으러 가야지 써먹으러 가야지 써먹으러 가야지 흠 가자 위에도 있다구? 뭐 못 배운거? 좋아 자 캐스터 아 저기있다 음 음 체력체력일 때요? 그러면은 뭐 냠냠암 냠냠암 됐다 자 일로와 경험치들아 음 치야아 아라리 다음 오우 어휴 버려 버려 어유 아라리 다음 나 이기술이 아니야 가의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 이긴하 어떻게 쓰는거지 어떻게 쓰는거지 봐봐야겠구만 음 어... 던져밟기 그... 적에 다 잡고 있을 때 다운된 적 가까이서 아아아아 이건 두 명이고 멱살을 잡고 이거는 뒤에서 잡아야 되네 멱살을 아 이것도 그거네 다른 적 가까이서네 체력이 체력이 있다 적을 붙잡고 아아아아 펴펴 알겠다 적을 붙잡고 음 또 없으려나 여기 인간 쓰레기가 있을거야 인간 쓰레기 시비를 걷는게 아니라 인간 쓰레기를 청소하는거다 나는 이 지역의 청소부 소부다 뭐야 여기 뭐야 어이 형씨 방금 좋은 물건이 들어왔어 이야기 좀 좀 들어보고 가 비밀의 물건 어? 뭐지? 형씨 운이 상당히 좋은데? 초라는 말이 붙을만한 레어한 레어한 물건이 입수됐어 물론 시판 따위 대고 있지 않은 뒤색의 물건이지 저? 뭐지 이놈 어쨌든 이야기를 듣는 척 해볼까 서론은 됐어 재지말고 뭔지 알려줘 저저야 진정형씨 하지만 이것만 말할 수 없어 비밀의 물건이로밖에 할 수 없다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믿을 수 없겠지만 형씨라면 선두위 절대 후회하지 않을거야 3만원인데 사가지 않겠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돈을 낼 수 없지 뭐 그렇지 확실히 그런 기분이 들겠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알겠어 알겠어 특별히 2만엔 나쁜 말은 하지 않을테니 속눈썹 치고 사보는게 어때? 사.. 사봐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괜찮겠지 사겠어 오우 형씨는 사나이잖아 제대로 산거야 그럼 2만원 뱉겠어 네네 감사 그럼 그 비밀의 물건 말인데 지금은 로코에 넣어놨어 여기서 거래하는 것도 좀 위험해서 말이지 이 아이스도 로코를 열어봐 로코는 다 이 거리에 있다고 조용히 꺼내가라고 그럼 안녕 가볼까? 아 형사님 흐하하하하하 아 형사님 다이헤이 거리라 저기네 쭉 내려갑니다 아냐 좋은거겠지 마치 넥슨의 랜덤박스 같은거 아닐까? 이베 이베 나 키른데 한번 싸우실? 음 우치다 일로와 슬발데 체력 아 개빡쳐 기..기달려 풀체력이어야 된다고 오 오 와우 이quarters 어이워 아우jan 뭐야 모기 어이우 아이고어흑 워허하우 갑 NI 야이후千 Meh 치 겟 우와 우와 개쩐다 우와 야 너무 멋져 너무너무 멋지다 와 서브케 하길 잘했다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컨텐츠를 즐기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모든 컨텐츠를 즐기면 된다니까 아이 형씨 잠깐 기다려줘 뭐..뭐야 서브해 서브해 뭐야 당신 지난번 그 일의 관계자지 그럴 거를 생각하고 말을 걸었어 일약이야 우선은 이야기를 다 들어줘 편한 일이야 제법 잡 잘하다고 메일로 받았니 뭐..뭐야 수상한데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 아니야 바빠 지금은 바빠 다른 데로 알아봐 그런가? 당분간 여기 있을거야 내가 한번 맨... 며..맨..맨..맨..맨..스 알았어 일단은 아 잘못 왔네 저기로 가야되네 서브해 서브구만 저기가 거기야 메인 퀘스트하는데 도지마 다이고 좀만 기다려라 다이거랑 오미.. 오미 회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바빠서 말입니다 고멘나사이 도지마 다이고 막 잡혀갔다는데 그건 네가 약해서 잡혀간거 아니야? 흥.. 멍청한 녀석 너의 나약함을 조금이나만 느끼고 있으라고 흥.. 여기구만 라코룸 자 비1이었을거야 오케이 뭘까? 수상한 비디오 흐어어어 허어어어어 스피드 스피드 수비구만 2, 3 봤어 이..이건 비디오인가? 어..뭔가 비.. 비밀의 물건이라는거지 비디오방에서 재생을 해봐야겠어 비디오방 음? 비..비디오방 비디오방 에헴 저, 좋아 흠 비, 비, 비디오방 에헴 캐, 캔디! 비키! 난 바쁘다 여긴 국가 비밀이 적혀있는거야 난 지금 임무중이라고 절대 비디오방가서 흐흐흐흐흐흐 오우야 아니야 아 이게 아닌데?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아까 거거 거개고 여기 아, 적이네 북쪽 북쪽 반대로 왔네 잘못했다 즉시여 진짱 이게 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야 내 마음이 급한 이유는 뭘까 궁금해서 뭐가 궁금한걸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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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우 좋아, 바쁘다고 이봐 바쁘아 상당히 바빠 가자 빨리 따라와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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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미친 앞에도 있네? 지나갑니다아 아, 내 힘들일로 못가 슈우 다행이다 좋아 좀만 가면 되는구만 어, 저 존잘질 뭐야아 아, 오늘은 그을 보지 않겠어 아, 미친 다 피 일로와 어이 죽고싶네 맞다시 기력하지마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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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키라구이 네 바쁜몸이야 바쁜몸이야 비키라 비키라 오른치아 데임 오마이 하토리 하토리 아다아우 헥 나 대지마라 난 바쁘다고 흠 이런 으쓱한 골목 흠 다 이스키다 비키라 대기하고 있어 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어니 거기 기다려 그르보니 수상남자에게 산 수상한 비디오를 가지고 있었지 다 해볼까 흐흫 어허 어허 어어이 잠깐만 네 아 너 찍는 게 아니야 으음 에에 아니야 이거 내 알리바이 주 알리바이 아 알리바 너도? 아 알리바이 찍는 거야 알리바이 쪄 쪄 어서하십시오 비디오 두 편은 천엔입니다. 이용하시겠습니까? 어디 보자 그래 부탁해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난 서브 퀘스트 중이야 서브 퀘스트를 하려면 1마법 밖에 할 수 없어 응 응 어떤 비디오를 볼까 꼬, 그녀는 꼬마 악마 시스터 매혹이 핑크 스테이지 미망이 큰 개미 한 끼가 살이한 남편 수사관 비디오 일단 수비로 보자 이걸로 해야겠군 음 오 헐 뭐야 어 헐 뭐야 이, 이건 도찰 비디오인가? 하지만 도찰이 실패한 모양이 있군 발과 바닥 밖에 보이지 않아 합치면 발바닥? 어 어 이 가기는 카므로초의 카페 알프스인가 알프스 젊은에게 빨리 알려줘야겠군 아직 돈, 나 안받다 키루야 나가면 안돼? 키루야 나 아직 돈 안받다? 두 편 아직 안 봤어 한 편 남았다 한 편 한 편 한 편 남았다? 아 아 아 미치 사기꾼 새꺄 아까 비디오에 찍힌건 카페 알프스였어 이 일을 가게에 전해지는게 좋겠군 아 아 아 어쩔 수 없지 뭐 음 뭐 어쩔 수 없지? 예 일단 빨리 알려줘야겠어 좋아 카페 알프스 어 어 어디지? 일단은 내려가서 택실에서 택시를 탄 다음에 저걸로 오는거야 그래 어떻게 해야했지? 내려가서 택실탄는거야 그래 큰 개미야께, 궁금하다고? 흐흫흐하하하하하 흐흐하하하하하 저기야 어떡했으면 할래 잘피해 좋아좋아 좋아 여기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저기네 저기 딱 보니까 반대로 반대로 비켜! 난 지금 범죄를 알리러 가는거야 범죄! 내 길을 만든다면은 동봄으로 동봄 공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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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바쁩니다 바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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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 이봐 대박 미나지만 점장을 불러주지 않겠나 아 아 네 네 아 무슨 일이죠 방금 바 방금 알바생 아니야? 어 약간 마르기 힘들지만 뭐 무슨 일이시죠? 아무래도 이 가게 도찰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가게는 도찰? 어 그래 분명 이 부분에 카메라가 있을거야 아 알겠습니다 조사해볼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아 진짜 있다 흐 당신 말대로 확실히 저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짐작하는거 없나 음 그러고 보니 최근에 갑자기 알바생이 자원에서 플로어에 청소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내가 청소하겠다고 해도 점장님은 음 다른 여름도 있으니 제가 하겠다고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점장님은? 어쯤에 말이야 정서 중에 카메라가 발각되는 걸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군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녀석이? 이봐! 코신이군! 예 점장님 무슨 일이시죠 저기 코신이군 저기에 도철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뭐 아는거 없어? 항상 저기로 총수한건 너였잖아 예 아, 아니요 모릅니다만 그, 그랜가? 그, 그, 그럼 됐어? 카메라가 들어있는 테이프를 보는건 어때? 음? 그, 그, 그도 그렇군요 이, 이, 이 글자 이 테이프에 적혀있는 글자 코신이군의 필적이랑 닮지 않았어? 예 모, 몰라요 코, 코신이군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 가방 속으로 보여주지 않겠어? 나, 난, 난 몰라요 난 모른다고야! 아, 기다려 어디 가는 거야! 아! 됐고, 갑 갑 일단은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 스트레베리 바르페 우마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신맛이 인상적이군 음 자, 이제 잡으러 가볼까? 으음 으음 에비스의 골목주로 갔지 에비스의 골목이와 이쪽이구만 아니, 뭐야! 흠 뭐이?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 무슨 용건이실까? 여기에 젊은 남자가 달려오지 않았나? 몰라! 자,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꺼지라구 예 아니, 지나가야겠어 사람을 찾고 있다 시끄러! 얌전히 돌아가라구! 그 녀석을 잡히게 될 수 없다구! 역시 그 저만과 관련이 있는 모양이군 시끄러! 이 마너! 이 새끼 채치어 버리아 세 아너리! 으아! 승리의 부인! 헥 으악! 피라마길! 으아악! 오니? 이봐! 카메라는 니가 설치했나? 제, 제, 죄송했습니다 아, 카메라를 설치한건 저, 저입니다 그 야쿠자들에게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도찰하면 비디오를 고가에 사준다는 말을 들어서 그 녀석들 제가 빛이 있어서 큰 돈을 보이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 제안을 받아들인 저도 나쁘지만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가게에는 점자님에게도 폐를 끼쳤고 대, 대단히 죄송합니다 찍은 테이프는 어디있지? 아, 아, 네, 네 다 드리겠습니다 도찰테이프 받았다 그 역시 그 녀석이 범인이었어 도찰은 테이프를 받아왔지만 너에게 주진 않겠어 아아아아악 아, 감사합니다 그런 모양이군요 아까 코니시군이 경찰에 잡혔다는 말을 들었어요 대박 빠른데? 이걸 잘하는 척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충격이 크네요 에 그래도 그 녀석 점자님께 배로 끼치다고 반성하더군 뿌리까지 썩은 녀석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 그렇군요 하지만 재고용 노노? 자, 이건 사례입니다 받아주세요 오우우! 대박 20만엔 그독 돌려주네 하나에서 열까지 감사합니다 비밀의 물건 하지만 도찰은 나쁜 거야 나쁜새끼들 알겠어! 나도 막 가면쓰고 돌아다니면 막 도둑촬영 하지 다 나쁜개들이! 힍한새끼들! 내버리! 좋아, 또 다른 퀘스트 뭐, 뭐였지? 연패중인 남자로부터 임무를 받아라 있네, 이렇게 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퀘스트 한 대 했는데 메인 퀘스트는 못했구요 서브퀘스트가 많아서 서브퀘스트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때는 서브퀘스트 하고 메인 퀘스트 해야지 다른 능력도 많이 얻거든요 좀만 더 벌어와서 스킬도 나머지 찍자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